낫다 어떡하지 쿵쾅대는 내 심장 너무나 무서워 어떡해 가만있음 안돼 결단이 필요해 아짜 지금 당장 비상등 껴고 뜨던 그 열고 3, 2, 1 숙보 술게임이 반복되는 로즈의 신곡 새로운 수능 금지곡 탄생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술게임이 반복되는 로제의 신곡 새로운 수능 금지곡 탄생 이었습니다 이번에 블랙핑크 로제씨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가 국내 음원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데요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인트로에서 한국에서 흔히 하는 술게임 아파트 게임 외치는 소리가 나서 익숙하고 친근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외치는 게 뭔가 좀 신기하고 재밌고요 문제는 이제 인트로에서 외치는 그 아파트 아파트 구호 소리가 귀에 속속 박히면서 새로운 수능 금지곡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곡이 지금 음원차트 1위기 때문에 이미 이 곡을 들어버린 수험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빠지면 며칠간 계속 떠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헤어나오셔야 될 것 같고 윤수일의 아파트를 들으면서 중화시키는 거 어떨까요? 배성재형은 윤수일 세대다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06년생들 잘 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참고로 배텐은 로제씨가 나왔던 방송입니다 이번 주는 배텐 체인지 주간입니다 월요게스트 정용국 씨와 코너를 바꿔서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잔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독한 일침으로 비매너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중간에 라디오 연기도 하니까 궁금한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매너 판단이 필요한 고발 사연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로제의 흑역사다 배텐에 나왔다니라고 하신 분이 있고 로제씨랑 리사씨가 나오셨었죠 제가 배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는데 마이크를 타고 헤드폰으로 들어오는 그 목소리가 가장 좋았던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목소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비참 코너 생방송으로 듣고 싶은 분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379님 선물 받은 상품권 4만원이 알고보니 사용기한이 지났어요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무려 4만원인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상품권 등록하라는 알림 같은 거 왔는데 모바일 상품권 이거 놓치면 무슨 기한이 있어가지고 열받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5451님 주말에 핑크뮬리 보고 왔어요 가을이 됐구나 느낀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벌써 쌀쌀해졌네요 좋은 날씨와 풍경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핑크뮬리? 핑크뮬리가 뭐지?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예쁜 사진 많이 찍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채팅창도 핑크뮬리가 뭐예요? 먹는 거 아니죠? 유희경님 아나운서분들은 문자 할 때도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전부 지켜서 쓰시나요? 직업병이랄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는 원래 아나운서 되기 전에도 약간 이거를 어머니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엄청 맞춤법 지키고 띄어쓰기 지키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오히려 아나운서들의 직업병이라면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순식간에 사전 켜가지고 검색해보고 확인하는 거 그냥 쓰다 보면 약간 쎄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거 틀리게 쓴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습니다 4926님 형 어제 아이콘 매치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시절 선수들과 그 시절 해설 배성재 박문성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 시절 선수들 하지만 해설은 그 시절 아니죠 저는 현역입니다 자 아무튼 아 저도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계할 때 있었던 선수들도 있지만 중계하기 전에 제가 학생일 때 봤던 선수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아 거기 뭐 제일 감동을 한 분들이 아무래도 3, 40대? 4, 50대?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40대가 핵심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박지성 선수죠 안요셈님 보내셨네요 주말에 아이콘 매치 중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해축 처음 입문했을 때 선수가 밀란 시절의 카카였는데 드리블 스킬과 잘생긴 외모는 여전했네요 지성팍 형님이 교체 출전하자마자 PK 넣은 거 보고 살짝 울컥했어요 맨유 시절이 다시 재생된 느낌이었네요 어제 이제 경기 한 10여 분 남긴 상태에서 박지성 선수가 코치로 이제 원래 나왔기 때문에 출전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저는 이제 중계하다 보면 선수들 쪽지를 다 만들거든요 근데 다 뛰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박지성만 안 뛴 겁니다 그래서 어? 진짜 안 뛰려나? 했는데 마지막에 그 13번 등번호 그리고 JS팍 그게 화면에 딱 비치고 전광판에 나오는 순간 6만 4천 관중이 정말 군인들처럼 엄청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PK 넣고 특히 이제 교토상가 유니폼 입고 오신 분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진짜 다들 낭만의 극한이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배텐 체인지 주간을 맞아서 월요일은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대신에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를 해보겠습니다 코너는 바뀌어도 월요일엔 롱맨 잘못된 한 줄을 열어주는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제가 도입인데 오네어가 가려져가지고 언제 들어가는지 몰라서 성재 씨가 사인을 줬습니다 가려져 있어 오네어가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배텐 체인지 주간입니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 어떤 코너인지 알고 오셨나요? 싹 다 비매너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평가하는 시간 아닙니까? 사실 배텐은 코너 이름이랑 게스트만 다르지 거의 사실 관통하는 감성이 똑같아요 그렇죠 남들 하는 거 보고 욕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욕은 지지 않으니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코너 말고 혹시 탐났던 다른 요일이 있다? 저는 특별한 건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마피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어차피 막영상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코너는 더덕 퀴즈쇼였다 하지만 무려 몇 년 동안이나 더덕 퀴즈쇼를 진행을 해야 돼서 솔직히 혜정이한테 미안한 얘기했지만 재미없었어 그거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거 영화를 몇 번씩 보고 오는 거야 그래도 매니아층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코너가 너무 재밌어서 그 코너만 듣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몇 번 홈런을 치잖아요 음 그럴 때 있었죠 5단계까지 가면서 괴물도 갔었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나도 라디오 올 때 그 영화를 보고 와야 되니까 다운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인트 나갑니다 힘들어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배송제트에는 대부분의 코너들이 그냥 여러분들 조롱하고 또 저희도 조롱받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롱하는 한 시간 가는 거지 뭐 저희룡 혹시 스스로 매너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 잘 때 수전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보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타인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움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그래서 제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좀 다른 행동을 하면 짜증이 좀 많이 나죠 아 운전할 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곱창집 바빠도 쌍스러워지죠? 아이고 주방에서 다 욕하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는 거야 손님들한테 쌍스러운 주인 9258님 얼마 전 지인들과 용곱창에서 전 메뉴 부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다 먹어볼 수 있었는데 너무 배불러서 볶음밥을 못 먹었어요 입구에 카페는 오픈했나요? 그게 이제 무인 카페 아니겠습니까? 무인이라면 인터넷이 깔려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 뭐 요금이 없나요? 아니 몰라 지금 3일 걸리나 봐 왜 이렇게 안 들어와 그래서 지금 완전 아직도 흉가로 남아있습니다 사진을 드시고 근접 촬영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지금 성적이 다 먹은 거잖아요 이거 먹은 건데 또 먹고 싶네요 우리 그때 베테네 회식했을 때 이거 싹 다 플러스 한 곱하기 3 정도 해서 다 태우고 갔습니다 매콤하게 먹는 것도 드셨네 그렇죠 요거 맛있죠 1115님 베테네에 오셨던 승혜님 결혼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베리가 방송에서는 꼭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참석하셨나요? 용국스님은요? 연락이 와야 가는 거 아닙니까? 총첩을 받지 못했다 연락도 알았어요 나는 승혜가 원래 SBS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콘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연락이 와야 갈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이미 지나갔더라고 곱새호 나는 결혼을 하는지도 몰랐어 안 부르는데 어떻게 가요 초대를 받아야 고민을 하는 건지 사람이 했더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 왔었죠? 그럼 저는 받았죠 저는 안 왔어요 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코너 정형욱 씨가 소개해 주세요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는 말이죠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들 또는 주변에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을 해주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더 센 말로 잔소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매너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듭지 않습니까 비매너 사연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방송 자체가 매너가 없죠 자 윤두석님 모임에서 고깃집 가면 친구가 일단 고기를 많이 시키고요 먹다 남으면 남은 고기는 집에 싸가서 자기 강아지 줘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같이 내는 회비로 먹는다지만 비매너 아닌가요? 매번 이럴 거면 강아지 밥값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비매너가 아닙니다 아 왜요? 그냥 그지입니다 네 그지 아냐 코너가 코너다 보니까 실롱본치를 들고 있는 걸 까먹었네 이게 무슨 비매너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다른 게스트분들은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그지지 아우 진짜 다 보면 또 강아지도 없어 지가 먹는 거야 술 먹어서 본인이 개된 거다라고 하시고 있고 강아지 키우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강아지 줘도 되던 건 자기가 먹겠다는 얘기죠 참 불편하네요 나 이 코너가 나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히려? 욕하기 좋아서 너무 편해 비매너면 상스럽게 대한다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윤두성 씨가 남긴 의견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보면서 웃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요 우일이 형 사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누구야? 우일이 형 아 우일이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싸가도 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남은 건 솔직히 상관없어 잠바는 근데 사연처럼 고기를 너무 많이 시킨 다음에 일부러 남겨놓고 그걸 가져간다? 누가 봐도 지가 먹는다는 얘기죠 네 딱 보입니다 수가 이건 안 된다 아니 뭐 누룽지 좀 남았어 볶음밥 좀 남았어 이건 제가 싸갖고 갈게요 이 친구도 안 먹을 거니까 곱창집에서 싸가는 거 여기까지 싸가라고 생각하는 거 있었나요? 볶음밥이 한 두 스푼 정도 남았는데 그거를 싸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볶음밥을? 보통은 그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서 볶은 거는 잘 안 가져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짜증을 내면서 오이 피클이랑 깍두기를 정성스럽게 담아서 또 드릴 때는 더 친절하게 드리잖아요 두 스푼을 네 딱 두 스푼이야 진짜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비가 더 나가요 아 그렇죠 네 플라스틱에다도 싸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아주 자 떡 싸달라고 한 사람 없냐고 떡은 따로 포장 안 하지 남는 거를 갖고 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볶음밥만 볶음밥만 떡은 딱 볶여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곱창 같은 거를 잘 안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고기를 먹인다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강아지 먹이는 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짠 거 이런 거 매운 거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5029님 카페에서 제가 앉은 자리 밑에 콘센트가 있었는데요 옆 테이블 여성분이 물어보지도 않고 제 다리 사이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언짢았는데 이 여성분 비매너 맞나요 이건 여성분의 얼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꽂히네 예쁘신 분이 갑자기 속도로 아이고 예 여기 있었네요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분이 플러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하면 아 진짜 이 아줌마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무조건 비매너인지 매너인지는 우리가 그 상황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해야지 이게 맞는 거다 그렇죠 이뻤으면 자리 바꿔드릴까요 했을 거다 이뻤으면 아 예 그냥 이 정도 하고 어차피 더 이상 가면 까이잖아요 딱 여기까지지 뭐 급하셨나 보네요 더 큰 꿈을 꾸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딱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셨나 보네요 했는데 쳐다봤다 그러면 한 번 웃는 거고 안 쳐다봤으면 뭐 언젠 내가 하는 말 대답했었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고 제 생각에 이뻤으면 여기 같이 앉으시져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렇게는 가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집에만 있는 분이야 진짜 상상 좀 하지 마시고 드라마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 들어왔을 때 이런 느낌 나오잖아요 채팅창에 왔네요 더 큰 꿈은 사치일 뿐 아 사치입니다 사치까지 가지 마세요 꿈도 너무 많이 가려고 그러면 데이터 부족으로 깨요 일어나면 그렇게 허전합니다 적당히 꺼야 돼요 꿈도 적당히 그 상태로 길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이 매너를 맞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얼굴이 매너입니다 돈 받고 욕먹는 코너다 돈 받고 남 욕하는 코너 꿀이다 괜찮지 뭐 4845님 친구가 왁싱샵을 운영하는데 썸남이 제 친구한테 왁싱을 받겠다고 합니다 비매너 아닌가요? 왁싱이라면 맨살 보여야 되는데 이걸 제 친구한테 받겠다는 남자랑 계속 만나야 하는 걸까요? 이 친구 머리 좋다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풀어가네 언제 한 번 봤구나 그 친구가 머릿속에 남아있었어 썸남이 썸남이 수작 부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둘이 있다 보니까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사랑이 싹 탈 수도 있고 여자친구분이 봤을 때는 비면하고 아니다 이건 지금 짜증난다 슬리퍼를 얼굴한테 때려야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됐나요? 왁싱샵하는 친구한테 네가 알아서 받지 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들어가는 순간 나 안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남자분이 딴 데 가서 얘기를 해도 이 여자분 말이 맞을 거예요 굳이 이제 가가지고 다리털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위로 올라오면 안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매너 비매너를 따질 게 아니야 이제 여기를 계속 가냐 딴 라인에 갈아타냐 이거죠 이제 그거다 보니까 난 그 친구의 반응도 궁금하네 어서오세요인지 내가 아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 또 오셨어요? 자꾸 오셔? 작년에도 오시더니 또 오셨어 지금 맞들였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알게 된 걸 수도 있잖아 원래 다녔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어봐라 맛있으네 조절했어야 되는데 쿠폰 9개 했는데 하나만 더 찍으면 8개인데 갑자기 단골이었어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단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초 진영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나랑 맞아 이 코너 근데 이거를 왁싱이라는 거를 남자친구가 네 친구한테 받는 거랑 아예 딴 사람한테 받는 거랑 둘 다 싫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싫은데 누가 이제 바람이 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면 더 기분이 나쁘지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나를 속였고 얘도 나를 속였잖아요 네네 결국 피해자는 난데 피해자가 한 명이 되는지 두 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내 이제 분노 계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죠 솔직히 뭐 내 기분이 차이가 있는 거지 어차피 잘못된 건 똑같이 잘못된 거니까 네 그럼 남친은 남자한테 왁싱 받으러 가야 되나요? 아 남자들은 돈 줘도 안 갑니다 참 특이한 동물이야 안 가! 마사지도 안 받아 압이 센다 그래도 자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배텐 체인지 주간을 맞아 용한 상담소 대신에 더 막 나가는 비매너 챔피언시를 하고 있고요 한결같이 배텐러들을 접해는 잘못된 남자 정윤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너와 간판만 바뀌고 사실 막 나가는 상담소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눈치 채셨군요 네 자 이번엔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정윤국 씨는 영화 드라마 까메오 출연 유경엄자 아니겠습니까 네 연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연기죠 원래 제가 하는 스타일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배성재 행복한 아침 때는 많이 했죠 네 자 상도동 최배달님 사연을 보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혼자 자취를 하다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작년 겨울부터 같은 직장 친구와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전혀 몰랐던 이 친구의 매너 없이 더러운 습관을 알게 됐어 요즘 아주 미치겠습니다 성대야 우리 TV 볼래? 어 좋지 리모컨 네 앞에 있어 그 S-V 스트러버 됐어 리모컨 그 좋아졌어 자 아재미고 딴 거 딴 거 이거 자 이렇게 야 야 너 뭐하냐 리모컨 왜 발가락으로 눌러 손가락 없어? 야 하 진짜 원래 리모컨은 발로 누르는 거야 손은 코를 파고 발로 리모컨을 누르고 이게 극룰이야 아 들어 진짜 야 근데 너 지금 잊고 있는 그 옷 어? 내 옷 아니야? 하하하 딩동댕 아니 아까 빨래통 봤더니 니케잇더라고 그때 그냥 꺼내 입었지 아 그거 빨려고 내가 하는데 그걸 왜 입냐 아니 이게 깨끗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빨거면은 내가 몇 번 더 빨면 되잖아 엄마 딱 입고 내가 내일 빨게 아 씨 당장 벌써 아 그리고 너는 식구라서 그 빨래통에 있던 옷 입는 거 안 찝찝하냐? 어 그래서 안 찝었어 하하하하 아니 어차피 땀 흘려도 가만히 있어 응 더 아른다 아 들어 진짜 야 그래 니 인생 안 와서 사느라 가만히 있어 봐 송재야 이거 좀 봐봐 어? 하하하하 아니 진짜 아 너 화장실 속기던가 아? 아니 오늘 여친이랑 데이트만 하고 방글를 계속 참고 있었단 말이야 집에 와서는 좀 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응? 아 나가서 끼라고 나가서 싫은데 337 박자에 맞춰서 낄 것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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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베테넨 짐승 사연도 받는구나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하하하하 이런 역할을 주는 거야 처음에 했는데 하하하하 혜정아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뭐예요 지금? 이 땅이 무슨 라디오냐고 하신 분이 있고 인성을 박살내놨네 여기 사람을 아주 스피커에서 냄새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거린이지 뭐 거린 잘못됐지 베테린 청취자 유입을 퇴치하는 코너라고 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청취자가 항상 고여있죠 그치 솔직히 빨래통에 넣은 옷을 입는 경우는 진짜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세탁소에서 저희 어릴 때는 옷도 빌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선 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와 뭐 룸메이트 하던 시절이 있죠? 저희는 이제 개그맨들이 7명이 모여 살았으니까 7명이 한 집에? 개판이지 뭐 난리입니다 청소가 되나요? 청소는 이제 제가 할 때도 있고 이제 좀 양이 많다 밑으로 한 20만 원 내립니다 20만 원은? 돈을 주고 시킨다? 치워 싹 치웁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합리적이네요 네 그 친구는 우차사에서 코너 까인 애들 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혼자 이제 다 치우고 그 돈 또 아낀다고 그 생각형 김밥이랑 라면 먹고 그 돈도 아낍니다 이야 거의 내무반이었네 네 아 뭐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난리야 거기 아 그거는 허용이 되나요? 네 제가 피우니까 다 피우는 거지 네 집안에서 필 수 있던 시절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개그맨들이 약간 위계질 수가 있으니까 그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돈을 더 주면 자기가 할 거를 알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잘합니다 아 괜찮네 저는 약간 보통 사람들한테 일을 할 때 어떤 걸 시킬 때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다 하잖아요 혼자 돈을 혼자 다 하잖아요 내가 돈을 찔러주면 사실 합리적인 선임이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거나 안 주면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어느 정도 주어주면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고 명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 시절에 돈 주는 선배는 정말 착한 거다라고 하신 분이고 착하죠 하청 마인드 집주인은 무슨 죄냐 근데 일곱 명 남자들이 같이 살면 방구 합창으로 끼나요? 못 끼게 했습니다 그건 또 엄격하게 금지 나갔을게요 이렇게 저도 안 끼니까 나도 안 끼니까 나도 안 낀다? 네 남자들 같이 살면서 그거 쉽지 않은 건데 네 끼면 만 원 그 정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면 네 방에서 끼고 와 이런 거 있죠 깔끔하게 지켜줘야지 단체 생활하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게 룰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살 땐 무조건 작은 거 하더라도 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친구는 약간 막역한 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약간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막영상 했을 때 보증금 낸 친구가 걔가 갑이다 걔가 답이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한번 내린 적이 있었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비매너 사연을 또 보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였으면 걷어내야죠 네 같이 못 살죠 요런 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뻑이죠 주작 여자친구가 있다면 상태는 안 봐도 됩니다 배탈하면서 주작사연 많이 봅니다 안 치솟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여자친구가 예쁘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여러분의 비매너 문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인경님 회사에 나이 드신 사원분이 자꾸 섬넣는 말씀을 해요 제가 손목 다쳐서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제 약 보고 무슨 약이냐고 묻길래 대충 그냥 둘러댔더니 약을 먹어서 살이 찌나? 이러시더라고요 사무실에 다른 직원분들도 있는데 창피했어요 너무 비매너 아닌가요? 사연자분도 살짝 살집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약간 좀 찔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이 사람을 앞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 볼 거다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말을 막 하네 아니 회사에 나이 드신 사원분이네잖아 그러니까 들릴듯 말듯 들릴듯 말듯 저혜구 씨가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막말하죠 특히 주려 선생님한테는 막 하죠 갖다 드세요 자꾸 시키지 말고 불편하겠네 아저씨나 잘하세요 저기 식권 좀 갖다 줘 갖다 드시라고요 나한테 시켜 죽을 때까지 안 볼 사이기도 하고 죽어서도 안 볼 사이죠 그렇죠 이게 약간 친한 사이면 웃을 수 있는데 개그의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이 멘트를 던졌을 때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도 웃을 수 있냐 근데 이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개그가 아니지 잘못됐죠 그렇죠 이건 실수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뭔가 정영국 씨처럼 응징을 적재적소에 타이밍 맞게 할 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걸 보통 잘 그 타이밍에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인경 씨께는 사연을 같이 공감해 드린 거죠 나중에 열받죠 그게 이제 정말 열받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복수할 거냐 살이 더 쪘으니까 네 살이 더 쪘으니까 열받는 거야 얘 때문에 살이 더 쪘나? 그러면서 아우 진짜 자 5460님 친구랑 햄버거 먹으러 가면 각자 세트를 시키는데요 친구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감자튀김 두 개를 한 군데다 부어놓고 햄버거보다 감자튀김을 먼저 집어먹어요 제목까지 먹을까 봐 불안해집니다 솔직히 이거 비매너 아닌가요 자기 감튀는 자기만 먹어야죠 너도 빨리 먹어 그러면 이거를 무슨 흔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든 얘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라 내가 더 힘든 얘기 해주겠다 저희가 피자 네 판을 시켰습니다 그때 신기루 씨가 있었어요 한 입씩 먹고 다 내려놓습니다 왜왜 우리 다 간 다음에 다 칠 거야 이건 얘는 자기 먹는 스타일 있어 햄버거도 물론 감자튀김 두 개를 쏟아놓고 이거 먹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본인이 바뀌는 게 맞죠 빨리 먹어요 일단 햄버거 까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그냥 먹고 그다음에 햄버거를 먹자 세상을 따라가야죠 사실 국론 아닙니까 감자튀김 가운데 쏟아놓고 감자튀김 먼저 먹은 다음에 몽동제는 싹 없어지면 그때부터 내 햄버거 까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자튀김을 6개 7개씩 잡았다 그러면 비매를 할 수 있는데 2개 3개 정도는 괜찮죠 한 손에 몇 개를 집느냐 이게 오히려 비매너 판단 기준이 되지 가운데 쏟아놓고 다 같이 먹는 거는 국룰이죠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본인이 이해를 해야지 오사익국님 경고 프랑스인들이 감튀 부어먹는 거 기겁한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여기 한국이면 정신 차리세요 한국이라고 갑자기 프랑스 얘기를 해 기겁하나요? 파리올림픽 갔다 왔는데 그냥 가운데 부어놓고 먹었는데 제가 봤을 때 프랑스를 안 다녀오신 분 같습니다 어디서 본 거야 그냥 무슨 프랑스를 가 공유경제가 실패한 이유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시급이 없는 분이야 무슨 공유경제 갑자기 또 역시 베테너입니다 프랑스분들은 프랑스어로 채팅 치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재밌다 베테너 3581님 이번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만나서 차는 마셨고 느낌이 좋아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저녁엔 약속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소개팅 처음 하는 날은 풀로 쭉 시간을 비워놓지 않나요? 저녁에 딴 약속 잡아놓는 거 비매너 아닌가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데 이건 뭘까요? 그거지 그걸 또 물어봤어? 아유 진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안 되죠 소개팅하는 날 저녁 때 약속이 없던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그거를 근데 그게 적용된 거 아니야 왜? 내가 나왔으니까 얼굴이 비매너였다 얼굴이 딱 차까지였다 저녁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게 비매너야 그건 그냥 빈칸으로 유추하는 거죠 급한 일이신가요? 약속이 생겨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말 좋았다 그럼 실제로 뒤에 약속이 있더라도 취소하죠 뒤에 스케줄 자체를 언급을 안 해요 이제 가실까요? 네 아 저 잠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지금이요? 네 너무 많지 소개팅 콜드게임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기 전에 프로필 사진이 잘못돼서 그렇다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없었지만 뒷 시나리오를 다 짜놨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분은 이제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고 풀매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딴 데 어딘가를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얘한테 계속 보여줄 바에 딴 데를 가자 소개팅 보통 주말에 하기 때문에 주말을 아예 이제 이분이랑 망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망쳤는데 그래가지고 이미 점심 망쳤지만 저녁까지는 안 된다 친구들 어딨냐 뿌린 거죠 어디냐 나 지금 갈 수 있다 여기 파톤 왔다 어딘데 나의 종로인데 우리 지금 동탄에 있는데 넘어갈게 이거 이제 까인 거 본인이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또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오늘 안 되면 언제쯤 또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샵을 가서 해매를 하고 오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그 주말에 뽑아야 됩니다 연애할 때는 여자가 일단 갑이기 때문에 맞춰주십시오 가면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뭐 어떻게 최동영님 힘들게 샐러드 먹고 운동하면서 살 뺐더니 지인들 반응이 별로입니다 째깐해졌다 왜소해 보인다 키가 작아졌다 팔자주름이 깊어졌다 등등 별소리를 다 듣게 되는데 지인들 너무 비매너 아닌가요? 얼굴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안 보이는 걸 얘기했겠어? 솔직히 키는 내가 그렇다고 쳐 키는 작아지지 않았지 근데 뭐 팔자주름이 깊어졌겠지 쬐까래졌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이제 말을 좀 듣고 그때 배성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몸은 알아서 자기가 균형을 맞춘다 이 논리에 따라서 몇 개월 동안 살짝 불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대가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나이가 있는데 빼시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40대인데 갑자기 힘들게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했더니 주변 지인들이 너 40대 맞구나 50대 같아 60이다 이제 복권 낙첨 그렇죠? 팔자주름 그린 거야 이거? 너무 짙다 너무 짙다 잘못 긁은 복권 이게 빚을 발하려면 8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수영생 가야 됩니다 가면 뭐 해결되나요? 그나마 해결될 수가 있는데 얼굴이 또 너무 사가 있으면 안 궁금하다 우리는 괜찮아 안 궁금하지? 얼굴이 완전 작았는데 몸이 좋든 말든 찢어진 복권 너무 긁어서 구멍났다라고 하신 분 있고 5천 원짜리 찢어진 복권 저영국 이 코너로 스트레스 해소하네요 좋네 코너가 뻥뻥 뚫리네 스트레스가 여러분 복권 긁을만 하면 긁으시기 바라고요 22131님 남친이 꽃 선물 주면 저는 방안에 아무데나 올려놨다가 시들면 버려요 솔직히 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친구는 선물을 성의없게 대하는 제 태도가 너무 비매너라고 합니다 받고 바로 버린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비매너인가요? 꽃 선물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죠? 없죠 이걸 관찰하는 느낌이 확 오네요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21131님이 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아무데나 올려뒀다가 시들면 버린다 제가 봤을 때는 베란다에 던져놨다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어릴 때는 남자이고 하다 보니까 꽃 받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졸업식 같은 데 받으면 어머니가 뒤집어서 놔뒀다가 버렸죠 여자분들은 꽃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꽃은 뭐 어차피 시들면 버리는 게 맞죠 너무 방치한 게 눈에 보였나 보다 오자마자 던졌나 보다 너무 바닥에 놔뒀나 보다 말값도 안 되는 걸 주고 있어요 이런 거지 같은 거를 해가지고 꽃에 나 뭐가 있는 줄 알고 한참 찾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꽃 같은 경우에는 잠깐 너무 힘들지 않더라도 화병 같은 데다가 살짝 꽂아놓거나 컵에다가 꽂아놓기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남친이 별로 마음에 그렇게 썩 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남친이 이제 아직까지 돈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물 첫 단계 에피타이즈가 꽃인데 꽃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나옵니다 이제 얘는 이제 돈을 그만 써도 되는 얼굴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꽃을 아무데로 휙 던져놨죠 그 친구가 그것도 모르고 너무 던지는 거 아니야? 아 성의 있게 돼야지 난 꽃 못 받아 봤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감정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신사임단 꽃을 줘야 되더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난리나지 펑펑 울지 펑펑 울어 메인 DC가 없었던 네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러면 황정은 님 콩밥 먹을 때 콩 싹싹 골라서 제 밥 위에다 올려두는 남편 비매너 아닌가요? 콩을 싫어하진 않는데 콩 먹다 배불러서 다른 음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고도의 전략 같아요 아 남자분이 먼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왜 쨍이야 건강을 신경을 안 쓰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 그냥 어차피 저는 부부 사이에 그냥 장난기라고 보고요 비매너는 아니라고 보고 보통 이제 남편들의 연봉이 좀 높으면 밥을 따로 차려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따로 차려주는 게 뭐예요? 밥을 따로 해준다? 내가 콩밥을 좋아해 와이프 분은 콩밥을 드시고 남편은 또 현미밥을 좋아해 현미밥을 따로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잘 벌 때 근데 이제 뭐 네가 싫든 먹든 말든 그냥 나 이거 먹을 거야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 약간 혼자 1인 시위를 하지 않았나 귀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비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참을만하죠 왜냐하면 국이 맛이 없었을 수도 있고 반찬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위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콩으로 이렇게 귀엽게 넘어간 거죠 자 4091님 여자친구랑 캠핑 가려고 텐트랑 버너 등등 풀세트를 샀는데 헤어졌어요 완결된 문자 아닙니까? 끝 아니야 이거? 근데 그 얘기 듣던 친구가 본인 여자친구랑 캠핑 가게 장비를 좀 빌려달래요 타이밍 너무 비매너 아닌가요? 아 이 친구 타고났다 현자다 현자 이걸 알고 있었네 그러면 여기서 한 수 더 떠야죠 뭐라고요? 빌려줄 수는 없고 싸게 뛰어가 그냥 이렇게 넘겨야죠 아 사가라? 네 아니면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내가 공짜로 빌려줄게 같이 가든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 거를 그냥 빌려주는 건 비매너죠 그거 빌려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딜을 딱 해서 77%에 가지고 가든가 한 명 더 와서 같이 가든가 상태는 얼굴 보고 내가 확인할게 그걸 상태로 해봐요 상태로 봐야지 다시 차를 유털할 수도 있으니까 2대2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게 굉장히 좋다 살짝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땐 오늘 사연 중에서 가장 비매너일 수 있다 나 아픈데 지금 이거 지 좋겠다고 다 빌려달라고 하는 건 선 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사연을 많이 봤는데 결국 이거 하나 있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 그지 잘못된 애들 이런 거였고 그럴 수 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네 정영국 씨 스트레스 신나게 풀었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매너가 좋네 다 비매너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이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체인지데이 주간을 맞아서 정영국 씨와 고민상담소 대신 비참 코너를 해봤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나가는 비연의 고민상담소였다 용국 스님 안색이 좋아졌다 스트레스 풀린 것 같다 재밌는 거 그러네요 이게 뭔 체인지데이냐고 체인지데이죠 진짜 비매너 챔피언은 고평이다 맞는데요 오늘따라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런 날도 있죠 이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배텐의 원년 멤버 쭉 함께해온 정영국 씨가 배텐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인데요 얼마나 잘못되는 겁니까 이거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이랑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일모레 50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일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텐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일정이 좀 꼬인 상태고 다음 주가 정영국 씨의 마지막 방송 고별방송 마지막 고민상담소를 할 거니까 정영국 씨의 독한 일침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민사연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꼭 본방송해주시고 정영국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정꽃길 끝곡입니다 양꽃꽃이세요 양꽃꽃이